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타파이 심층분석. 박지현이 깽판 치누인후.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저는 박지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박지현이 왜 저러나? 그렇죠? 자기가 언론사 방송국까지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첫째 박지현의 심리상태를 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광재를 실드 쳐주는 게 아니라 박지현 영입과정을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이광재 의원이 9년 만에 컴백을 해서 사면을 받고 21대 국회의원을 원주로 나갑니다. 그렇죠? 원주로 나가요. 원주로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광재와 박지현의 아빠가 친구라고 알고 있죠.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재한 거 말씀드리면 이광재 원주의 박지현의 아빠가 꽤 힘있는 건설업자였어요. 꽤 힘있는 건설업자. 박지현의 아빠가 꽤 힘있는 건설업자인데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2번을 지지하는 사람. 진짜로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설에 좀 원주해서 건설업을 하는데 꽤 힘있는 사람인데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지현의 아빠가 제가 취재를 했더니 근데 이광재 의원님이랑 친구 이건 다 거짓말이고 이광재 의원님이 원주의 9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더니 저런 사람들도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좀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보좌관이 박지현의 아빠를 라 이광재 의원의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광재 의원님이 언제 알았냐면 대선 1년 전에 1년 전에 2020년 2022년의 대선이었죠. 2021년에 알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니라 2021년에 보좌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력한 건설업자 유지 같은 사람을 소개를 받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번 지지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지역구에서 2번 지지자를 1번으로 끌어들이는 게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딸이 N번방 사건을 주저하고 막 그랬다는 소개를 받고 아 그래? 그럼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여성 어떤 표가 시급한 시기였고 하여튼 20, 30대의 지지율이 필요한 시기를 그냥 소개해주고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지현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두 달 동안 박지현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렇죠? 박지현이가 두 달 동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권력의 맛을 봤어요. 왜 권력의 맛을 봤냐면 여러분들 박지현이 두 달이 두 달밖에 안 한 애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달 동안 민주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저기서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공천을 재심 청구하는 사람들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대위원장이니까 여기저기서 누구 누구 누구를 통해서 막 쓰리 쿠션으로 이거 다시 봐달라 그러면서 박지현한테 이해하시죠? 비대위원장이니까 윤호준과 잘못된 공천이다 라고 하면서 민원, 청탁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 달 동안 과거에 쳐다도 못 봤던 사람들이 막 시도지사 후보들 그 다음에 지자체, 기초당체장 후보들이 엄청난 인지도가 올라간 거죠. 박지현이 그러면서 이제 뽕을 막기 시작한 거죠. 뽕을 막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현이가 그런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권력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딱 비대위가 끝나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죠. 권력의 맛을 봤는데 두 달 동안 거의 수행기사가 운전해 주고 여기저기 가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면서 와! 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권력의 공황장애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요? 니들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니들 나 인정 안 해줘? 그러면서 계속 투정을 부르는 거죠. 왜 니들 나 대우 안 해줘?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 박지현이가 왜 자꾸 당대표를 당대표를 나가겠다고 떠드냐. 여러분들 박지현이가 당대표 나가면 됩니까? 얘가 아무리 들떨어져도 지가 지금 당대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 알아요. 그거 왜 나가려는 것 같이 여러분들 왜 나가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가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도전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얘는 박지현이의 최종 목표는 신당 창당이에요. 제가 박지현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박지현이가 왜 저러나 엄청난 분석을 했더니 박지현의 최종 목표는 신당 창당이에요. 엄청난 이름을 알리고 밖에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고 거기에 나중에라도 자기가 신당 창당을 해놔서 비례대표의 어떤 젊은 층들이나 박지현에 대해서 언론들이 써주면서 인지도가 올라가서 하면 스스로 비례 1번이나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박지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이탈된 사람들과 합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야 민주당도 조용하고 국민의힘도 조용하지만 2024년 공천은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24년 공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자기 국회의원 공천 못 받으면 뛰쳐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럼 박지현이나 이준석이나 얘네들은 극과 극은 만난다고 못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박지현과 이준석이가 못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밖에서라도 만나죠. 그러면 박지현, 이준석, 젊은이들과 함께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이탈된 사람들과 만들면 얼마든지 신당창당이 되죠. 저는 박지현의 깽판 치는 이유는 인지도를 높이고 결국은 박지현은 신당창당이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2024년 총선이 지금 대로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2024년 총선은 4당 체제의 선거가 될 겁니다. 최하. 4당 체제 때는 5당 체제의 선거가 치러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당은 사라져요. 정의당 빼고 4당 또는 5당이 선거를 치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상 김한길이가 밖에 있어요. 그렇죠? 김한길이가 밖에 있는데 왜 김한길이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던 개혁적인 사람들과 또는 공천을 받지 못했던 고인물들이 신당창당할 건 뻔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래요. 이재명 의원이 개혁을 한다 그러면 그 개혁에 반기된 세력들은 100% 뛰쳐나가요. 100%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개혁파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또 하나의 정당이 나올 테고 국민의힘에서 정당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정당이 뭐냐면 바로 진윤 진윤 진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주류는 아니죠. 지금이야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정치 세력들과 합세했지만 진윤 조직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장재원이나 아니면 누구의 필두로 진윤 조직 플러스 검찰들이 모일 거예요. 거기에 김한길이 현재 어떤 외곽에서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상외로 민주당에서 이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온대요. 왜? 윤석열의 지주일이 개판이니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원래 이맘때면 진윤이 생겨서 신당창당이 돼가지고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윤석열 지주일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김한길은 진윤 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수호대 같은 정당을 하나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지주일이 안 나오니까 현재 김한길의 추진이 국민통합위원장인가 그 자체가 지금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막바지 2024년이 되면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칩니다. 민주당 안에서 공천에 반발하고 불복해서 당연히 뜯쳐나가는 사람들 있을 테고요. 분명히 수박이 됐든 또 다른 세력이 됐든 저는 다음 총선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정당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정당 거기에 박지연의 박지연이 어디에 누구랑 선잡을 건지 예의주시 해야 돼요. 저는 박지연은 김한길을 찾아갈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요. 김한길은 여야 할 것 없이 개혁적인 사람들을 모은다 저는 박지연의 최종 목표는 신당창당 신당창당을 해서 자기의 어떤 젊은 세력들을 규합한 다음에 김한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순서로 가기 위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박지연이가 지금 느닷없이 김동연을 만나고 오고 우상호를 만나자고 하고 이재명 의원을 저렇게 당혹스럽게 저격하는 이유가 있죠. 왜? 나갈 때는 확실히 이재명을 저격해야지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죠. 왜 이재명을 저격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차피 신당창당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사락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저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을 건 100%입니다. 어린 게 못된 거만 배웠죠. 그렇죠. 어린 게 못된 거만 배웠죠. 권력의 맛을 자들이 가장 못된 정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는 못된 놈의 정치를 배운 게 이준석 두 달짜리 정당가임 6개월도 안 된 게 내가 민주당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척 하면서 민주당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저런 박지현 지 아빠가 2번 지지자 거든요 하여튼 그 못된 정치의 말로는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각을 세워야지 밖에 나가서 환영받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과 각을 세워야지 자기가 밖에 나갔을 때 반 이재명 세력과 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런 드러운 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깽판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박지현이 깽판 치는 이유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박지현이 깽판 치는 이유